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돌 챕터 3 페이지는 39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 언컴 버논하고 해리하고 그리고 두들리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그 편지 때문에 엎치락집치락 하면서 서로 잡으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언컴 버논이 이제 그 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go to your cupboard, I mean your bedroom. he wheezed that hairy. Dudley, go, just go. 자, 너 찬장으로 가라. 아니, 내 말은 너의 침실로 가라. 그러니까 원래 찬장에 살다가 이렇게 침실로 옮겼기 때문에 말이 헷갈린 거죠. 이 wheeze 하게 되면 숨을 갔다가 쎅쎅거리면서 무슨 말이냐면 달리고나서 아니면 숨이 가팠을 때 우리가 씩씩거리는 거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해리한테 이런 식으로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두들리, 너는 그냥 가. 가라고. 해리 walked round and round his new room. 자, 그리고 해리는 이제 계속 걸었어요. 자기 방에서. 새로운 방에서. someone knew he had moved out of his cupboard, and they seem to know he hadn't received his first letter. 자, 그리고 누군가가 알았단 말이에요. he had moved out of his cupboard 찬장에서 옮겼다라는 걸 나와서. 그리고 they seem to know, 아는 것 같아 지금. he hadn't received,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걸. 자, 그래서 surely that meant they tried again. 그럼 분명히 that meant, 그 meaning they would try again. 또다시 시도할까? 또다시 편지를 주려고 할까? and this time he would make sure they didn't fail.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make sure 하게 되면 자주 쓰는 표현이죠. 분명히 하다. 확실히 하다. 확실히 할 것이라고. 이제 이번에는 they didn't fail.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일을 Harry가 확실하게 자기가 편지를 받겠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he had a plan. 계획이 있었다. 자, 그리고 좀 내려가서 우리가 자, the repair alarm clock rang at 6 o'clock the next morning. 자, 그리고 고쳐놓은 알람 클락이 울렸어요. 6시에. 다음 날, Harry turned it off quickly and dressed silently. 자, 그리고 Harry가 그 알람 클락을 빨리 꺼버렸고 그리고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he must not wake the dursleys. 자, 그는 must not을 갖다 붙여놓은 거죠. must not. 왜 깨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the dursleys. 이 가족들을 왜 자기가 편지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he stole downstairs without turning on any of the light. 그리고 그는 stole 하게 되면 우리가 steal 하게 되면 훔치다죠. 자, 훔치는 건 은밀한 거예요. 그죠. 은밀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살금살금 이렇게 그런 행동을 또한 우리가 ste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안 들키게 내려갔습니다. 뭐 없이. 어떤 불도 켜지 않고. he was going to wait for the postman on the corner of a previous drive and get the letters for number four first. 자, 그는 이제 그 우체부. 우체부를 기다리려고 한 그런 계획이었어요. 어디서 코너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서 코너 모퉁이에서 그 자기 집 여기 길 이름이죠. and then 편지들 받으려고. 그 number four에 관한 그 편지들을 처음으로 자기가 먼저 받으려고 한 그게 계획이죠. his heart hammered as a crab across the dark hall towards the front door. 자, 그의 심장이 hammer, 쿵쾅쿵쾅. 망치질했다. 쿵쾅쿵쾅. 자, 그가 뭐뭐 하면서 crap. 우리가 creep의 과거형이죠. cr, e, e, p. 기어가다. 뭐 그런 느낌이요. 자,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across. 가로질러서. 그 어두운 이제 복도를. Toward. 어디쪽으로. 자, 이제 정문으로. 근데 그 갑자기 이제 소리를 지는 거야. 아아악 하고. 자, 왜? Harry laughed into the air. He tried on something big and squashed on the doorman. Something alive. 자, Harry가 번쩍 뛰었어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깜짝 놀란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거는 트레드밀. 우리가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러닝머신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트레드밀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그 트레드. 그 T-R-E-A-D. 자, 밟다. 뭐 걷다. 뛰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이죠. 밟았어요. 뭐 something big. 크고 squash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잘 이렇게 으깨지는. 그러니까 약간 물렁물렁한 뭔가를 밟았어요. On the doorman. 그 우리가 그 매트에. 도어에다 깔아놓은 something alive. 뭔가 살아있는 것. 자, 좀 더 내려가서. 자, 그리고. lights clicked on upstairs. And to his horn, Harry realized that the big squash had something had been his uncle's face. 자, 그리고 불이 켜졌어요. 소리를 이렇게 크게 질렀으니까 위에서. And 그가 깜짝 놀라게. 그의 공포에. Harry는 이게 깨달은 거죠. 그 크고 그 물컹물컹한 그 무언가가 뭐였어요? 사실은 그게 엉클의 얼굴이었다라는 것. Uncle Vernon had been lying at the foot of the front door in a sleeping bag. Clearly making sure that Harry didn't do exactly what he'd been trying to do. 자, 그리고 Uncle Vernon은 누워 있었어요. 어디. Food 하게 되면 발이 아니라 그 밑에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foot of mountain 하게 되면 그 산의 그 아랫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밑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발이 밑에 있으니까. 자, 그 밑부분에 누워 있었어요. 그 문. 그러니까 문 아래쪽에. 그 뭐 침낭에서 잠을 자면서. 분명히 또 마찬가지로 making sure, 확실히 하려고. Harry가 didn't do. 하지 못하도록. Exactly. 정확하게 Harry가. 여기서 he는 Harry가 말하려고 하는 거죠. Harry를 말하는 거죠. Harry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Harry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몰래 나가서 이제 먼저 그 우체부가들한테 그 편지를 먼저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갖다 못하게 하는 걸 확실하게 하려고 이제 침낭에서까지 잠을 자면서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아무튼 삼촌의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He shouted at Harry for about half an hour and then told him to go and make a cup of tea. 자, 소리 질렀어요. Harry한테 한 30분 동안. 대략 30분 동안. 야 너는 어떻게 거기서 이 나쁜 녀석아 왜 네가 몰래 나가서 가져오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막 질렀겠죠. and then told him. 말해서 가서 차 한잔 타오라고. Harry shuffled miserably off into the kitchen and by the time he got back, the male head arrived right into Uncle Vonne's lap. 자, 그리고 shuffle 하게 되면 우리가 그 shuffle하면 어그저거저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miserably, 아주 불행하게 off, 어디로 부엌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의 그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and by the time, by the time, 뭐 뭐 할 때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편지들은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어디? 바로 Uncle Vonne's 무릎 위에. 자, 결국 이번에도 실패한 거죠. Harry could see three letters addressed in green ink. 자, Harry는 볼 수가 있었어요. 세 개의 편지. 주소가 뭘로 쓰여진? 그 녹색 잉크로 쓰여진. I won! 나는 그 편지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죠. He began, but Uncle Vonne was tearing the letters into pieces before his eyes. 하지만 삼촌은 어떻게 했어요? tear. 자, tearing, tear가 아니라 이제 눈물이 아니라 찢다고 할 때는 발음이 tear라고 발음나죠. tear the letter,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뭘로? 자, 보통 우리가 into를 전체사로 쓸 때는 뭐뭐로 변할 때, 우리가 아니면 작은 걸로 이렇게 작은 개체로 변할 때 그렇게 우리가 into를 많이 쓰죠. 조각을, 조각조각으로 찢어버렸어요. 그의 눈앞에서. 얼마나 이게 분노가 차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편지를 갖다가 누군가가 바로 눈앞에서 다 찢어버려요. 그러면 그 분노는 어마어마하겠죠. 아무튼 Harry가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갖다 받으려고 하는데 그 번호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